저 김건사 네? 혹시 내 인감도장 못 봤어? 인감도장이요? 아 그거 제가 저번에 서랍에 넣어뒀었는데 찾아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아니 김건사 이거 뭐야? 저는 지금 신인류의 탄생을 보고 있습니다 인간은 5장 6부로 되어있죠? 인간의 5장 폐장 심장 간장 신장 비장 근대의 효정씨는 2장 2장 6장 6부 신인류의 탄생 축하드립니다 아 외모도 굉장히 남다르신데 내장도 정말 남다르시네요 당장 꺼내주세요 수술실이 어디에요? 아 저 수술실까지는 뭐 가실 건 없고 여기 저 화장실 다녀오시면 됩니다 아 야 이게 흥분하니 땀이 이렇게 이거 어떻게 생겼어요? 좌약같이 생겼잖아요? 그거 어떻게 나오겠어? 아 야 인감도장인가요? 아 예 예 예 예 물론 내리시면 안 되겠구나 하 그렇지 알았어 진짜 음 음 음 음 음 음 아